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오늘 아이패밀리 SC의 수요예측 결과가 나오는 것을 깜빡하고 제가 잠에 들었어요. 아무튼 또 한 번 역대급 기록을 쓰게 된 아이패밀리 SC인데요. 결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경쟁률은 63.10 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187개만 참여했고요. 최근에 경쟁률이 부진했던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K카가 최저치였고요. 그 바로 위,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꼴찌는 면한 정도가 됐네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가격 미제시 포함해서 밴드 상단 가격이 48,000원이었거든요. 그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13.27%밖에 안됐고요. 상단에 초과한 비율은 3.52%밖에 안됐습니다. 그래도 초과해서 적어낸 기관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보시면 아이패밀리 SC는 밴드 하단 미만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78.57%로 수량 기준이요. 그래서 분포표를 보시면 느낌 오시죠? 확정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2만 5천원에 확정이 됐고요. 제가 빨간 글씨로 글씨 쓴 부분은 다 변동이 있는 수치거든요. 총 공모 주식수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상장예정 주식수도 조금 줄었고 이렇게 주식수가 줄었는데 공모가도 낮아졌기 때문에 총 공모 규모는 기존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그리고 예상시 총도 1분의 1소준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20만 4천 8백 주로 확정이 됐고요. 변경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니까 그리고 공모 방식도 변경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회사는 김태혁 대표를 위한 공모 같다고 했었는데 대표이사 2명의 구주 매출이 없어졌어요. 신주모집 100%로 변경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의 좀 분위기를 파악한 것 같죠? 근데 뭐 이미지를 바꾸기에는 늦은 게 아닌가 싶네요. 왜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0%예요. 저 처음 봤어요. 하나도 없는 거. 그 어떤 기관도 확약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상장 직후에 유통가능 주식수도 공모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비율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요. 기존 주주의 주식수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 유통가능 주식수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됐네요. 네, 그래서 정리. 경쟁률은 꼴찌를 면한 수준. 신청가격 분보표는 하단 미만 제시 비율이 78.57%로 가장 높았다는 거. 그나마 밴드 하단보다 36% 정도 낮은 가격의 공모가를 확정하기는 했는데 가격 메리트가 있을지 청약해봐도 될지 이건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확약 비율은 0%, 유통가능 물량은 36.14% 체크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우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내용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보신 여러분들 대충 예상을 했던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공모가를 확 낮췄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생긴 것일지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보면요. 순이익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던 그대로 80억 원을 가져왔고요. 시총은 공모가 2만 5천 원 기준 약 103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퍼, PER은 약 12.87배 정도가 되겠죠? 나눠주시면 됩니다. 시총 나누기 순이익 옆에 보시면 기존의 공모가 산정시에 적용했던 적용퍼는 무려 32.54배였어요. 여기다가 그래도 할인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공모가 상단인 4만 8천 원 기준의 퍼는 24.72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12.87배로 거의 2배 가까이 낮아진 상황인 거예요. 상단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확실히 가격이 싸진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면 청약을 안 알고 갔거든요. 최근에 공모가를 하단보다 낮춘 IPO들의 성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K-카와 프롬바이오, S&D가 있었는데 프롬바이오는 진짜 오징어게임 관련주로 엮였던 건지 이병원씨 효과인지 당일에 시초가도 공모가보다는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고 장중에 또 20% 넘게 올랐었죠. 종가도 공모가 대비 10.28%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K-카나 S&D 이렇게 투자 심리가 진짜 안 좋았던 종목들은 시초가가 하한가에 마이너스 10%로 출발을 했고 종가도 공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K-카가 상장일에 조금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공모가는 넘기 어려웠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패밀리 SC를 청약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서 예상외로 상장일에 성과가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냥 운이에요. 본인의 운을 믿고 배포있게 배팅을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종목 확실히 제껴주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도 다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총 20만 4,800주가 배정이 됐고 균등은 10만 2,400주가 되겠는데 차백신연구소의 삼성증권 청약건수가 5만 3천 건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5만 건으로 우선은 잡아봤고요. 그러면 균등은 2,3주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청약 한도는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우선 한 종목은 확실하게 제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수익률측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을 거면 제대로 안 좋은 게 조금 마음 편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